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식을 오빠네 부부한테 던져버리고 도망을 간 그런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정신나간 신우이가 자기 아이를 저한테 버리고 멀리 도망을 갔어요. 분노한 우리 남편이 찢어버릴 거라면서 바로 달려갔지만 헐 벌써 숨고 없네? 네? 원지. 신우이가 잠수를 탔어요. 가끔 와서 구경하고 댓글 몇 번 쓴 게 전부인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돼서 참 마음 심란해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보고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 명 두고 있는 40대 후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40초반이고 저희 남편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우이가 이제 곧 이사를 간다면서 중학교 3학년인 조카를 며칠만 돌봐달라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고로 신우이 4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랑 둘이 살던 중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이사를 갈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아이 전학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일 처리를 먼저 해야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를 케어할 여유가 없대요. 길어도 2주면 된다면서 맡아달라는 겁니다. 잠시만. 거의 빌듯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아니 조카가 어린 아기도 아니고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 귀찮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한테 친정이라고 오직 오빠네 뿐이라며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또 평소 저나 저희 가족한테 되게 싹싹하게 잘했던 신우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죠. 뭐 어차피 지금 아이들 방학기가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잘 지내니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좀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 다 보고 계약 전까지만 데려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바로 아이 짐 챙겨서 저희 집으로 왔고 이사한 후에 정리한다. 이직한 회사도 괜찮다 등등등. 그 이후로도 몇 번 정도 이렇게 짧게나마 통화도 주고받고 했어요.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화요일 저녁이죠. 자기 엄마랑 즉 신우이랑 통화를 하던 저희 조카가 막 웅웅 울면서 왜승모 왜승모 이러는 겁니다. 늘 밝았던 아이가 갑자기 통곡하듯 우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꽁꽁아 왜 울어? 방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차 안 볼 거래요. 차 버렸어요. 순간 이 말에 저도 저였지만 TV를 보고 있던 남편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와서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는 계속 죄송하다며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일단 달래긴 했는데 애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뭘 물어봐도 울기만 하고 무조건 모른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남편은 거의 뭐 진짜 대분노를 했죠. 이 정신나간게 지금 애한테 뭔 개소리를 한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거는데 이게 안 받아요. 그 뒤로 며칠 내내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씹고 문자도 다 쌩까더니 3일 뒤에 금요일 오전이죠. 자기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전화를 걸어서 밑도 끝도 없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오빠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꽁꽁이 1년만 딱 부탁할게. 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뭐 이딴 소리를 하더래요. 어이가 없지만 일단 이유는 물어봐야 되니까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뭐 지금 직장에 일이 너무 많고 야근도 많고 뭐 주말도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벅찬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케어할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데려가겠다? 이런 통거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남편이 바로 다시 걸었지만 안 받더래요.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에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할 때는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더니 또 이런 큰일은 자기 오빠한테만 그것도 통보를 해버리네요. 여하튼 남편은 바로 욕이 나왔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따졌는데 신우의 반응이요? 그냥 오빠 미안해 이제 연락 못 받을 거야 이러고는 끊었답니다. 바로 다시 걸었는데 안 받았고 조금 뒤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으며 오후에는 아예 없는 번호다. 이런 안내멘트가 나와요. 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뒤로 며칠 내년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와 진짜 욕이 자꾸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날멘약이야. 정말 답답합니다. 남편도 화가 나는지 계속 욕만 하고 부모도 아니라며 당장 찾아가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집을 찾아갔는데요. 도리가 없어요. 진짜 가보니까 작은 흔적 하나 없이 모조리 싹 치우고 없더랍니다. 거기에 혹시나 해서 주변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부 다 모르고 있더래요. 이사를 간 줄도 몰랐답니다. 아 답답한데 아니 그건 그렇고 아니 조카나 이 아이는 뭔 죄야. 아무리 중3이라도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인데 이 어리되 어린 게 거기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저희 부부 볼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요. 조카 친구한테라도 연락을 하고 싶긴 한데 아이는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아니 뭐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야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 친부가 폭력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거든요. 그리고 데려갈 리도 없겠지만 설사 데려간다 해도 문제예요. 애를 거기다 보내놓고 저희가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냐고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만 나오고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저 미친 거 저거 100% 바람났다에 한 표 던집니다. 어린 아기도 아니고 중3이면 오히려 엄마 도와서 집안일이면 더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모르긴 해도 아마 조카는 뭔가 아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겠죠. 일단 이거부터 잘 이해를 시키고 다독이는 게 먼저나 봅니다. 2번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동 방임, 학대, 여튼 뭐가 됐든 그런 걸로 신고부터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연락을 해올 겁니다. 물론 조카가 엄마한테 돌아간들 제대로 사랑받긴 커녕 기본 케어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만회하나 스니가 끝까지 조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양육비랑 수고비 이런 거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 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 이런 말이라도 해요. 좀 잔인하고 냉정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 저거 완전 미친 어미구만. 아이가 아기라서 손이 많이 가가지고 일하면서 못 돌보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이면 대충 햇반이랑 동네 반찬 가게에서 배달만 해도 밥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나인데 이런 애가 엉엉 울면서 외숙모한테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부분 나도 눈물이 나요. 아 이 거지같은 진짜 벼락 확 맞고 죽어버려라. 3번 아이를 위해 신고부터 하고 추적해요. 그리고 앞에 데려다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식한테 석고돼지 약이 만들어주세요. 지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새끼를 버려. 아니 지금이 뭐 60, 70년대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미친 욕 나오네. 4번 이야 그저 전화를 안 받고 회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번호로는 안되면 진짜 소름돋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이건데 뭘까요? 혹시 빗쟁이한테 쫓기고 있는 거 아니야? 5번 지금 아이 반응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오해해버린 건지 그 이유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살 달래가지고 먼저 이 부분부터 파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남자가 생겨서 지새끼를 버린 거라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지만 뭐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여하튼 제발 아이가 상처를 안 받아야 할 텐데 너무 걱정이에요. 6번 당장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큰오빠 마음 100% 이해됩니다. 나도 똑같은 반응 보였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미친 짓거리래. 7번 진짜 그런 사정이 있는 거라면 모든 걸 솔직히 말하고 뭐 울면서든 부탁을 했겠지. 이거 100% 남자 생긴 거고 그러니까 지도 이러는 거야. 쪽팔리고 부끄럽거든. 감히 말도 못 꺼낸 거라고. 맞아요.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추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의견처럼 저희 부부도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저희는 아동 방임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록 이런 행동이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벌써 20년 가까이 가족으로 알고 지내던 신우인데 고작 남자나 빚 때문에 자식을 우리 집에 보냈다? 이런 막장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절대 말 못한 사정이 있겠지. 분명 그런 게 있겠지. 이런 뭐랄까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려고 해요. 또 남편이 건너건너 아는 지인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 집 외가 식구들이죠.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 이상 이 조카를 내세운 아동 방임이나 학대는 성립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니 설령 이게 성립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양육권을 박탈되거나 아니면 신우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막장에 올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바로 아이의 친부인데 만약 거기도 양육권을 거부하고 친권까지 포기해버리면 그럼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신우이의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계속 키우든지 어디 시설로 보내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이거야 아주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겠지만 간혹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라 그런지 신고를 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저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신우이가 어떻게든 보고 지가 먼저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뒤에 뭐가 됐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야 이거는 보통 독한 게 아닌데 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릴 때 그런 걸 몇 번 듣고 보고 한 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폭력을 당해가지고 남편한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경우 혹은 문제가 없는데도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진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상한 종교나 다단계 이런 데 미쳐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은 아니길 바라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